예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2010년 한양대 가요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이제 드디어 제 손에 본선 참가자 16팀 중에요 심사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.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오늘 총 16팀 중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인기상까지 다섯 팀에게 상의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오늘 한양 가요제 시상식에 앞서서 우리 총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소감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총장님을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. 총장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밝혀드리겠습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한양 가요제 16팀 독창 중창 밴드 16팀이 참여를 했습니다.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. 이 16팀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. 우리 심사위원장이신 이정구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. 13년 동안 우리 한양 가요제가 이렇게 성장을 크게 했으리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지난해보다 또 그 지난해보다 해마다 모든 면에서의 실력과 무대 매너와 또는 율동 등등이 매우 성장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사를 전부 다 마쳤고 이제 총장님께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지만 경쟁은 경쟁입니다.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, 인기상, 옥외상이 주어지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총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있으셨고요.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상한 총장님이 해주실 텐데 오늘 2010년 한양 가요제 과연 누가 영예의 주인공이 될지 금은동 동상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상! 전에 인기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기상! 당신들이 생각하는... 예,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. 인기상! 네 총장님!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였습니다. 예, 이 정도면 총장님 말씀까지 들었으면 짐작하죠? 인기상입니다! 사회학과 박두환! 우후! 자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박두환군! 박두환군! 자 박두환군 무대로 올라오는 동안 서주시고요. 교수님도 서주시면 예, 뛰어오십시오! 자 교수님 제가 옆에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그냥 예 인기상! 위 사람은 2010년 73회 한양 가요제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여 한양인으로서 빛나는 열정과 재능을 펼쳐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. 2010년 5월 10일 한양대학교 총장 김종양 박수 부탁드립니다! 우후! 예 꽃다발도 받으시고요.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에 다 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 그러면 다음으로 금은동중의 동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상입니다. 참가 번호 11번 어반소울! 우후! 연극영화과였죠? 우리 박두환 외 일명 어반소울이 금은동중의 동상을 차지했습니다. 자 앞으로 나오셔서 총장님으로부터 상을 수여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. 예 차렷 경례 예 고맙습니다. 예 예 상장 소속 연극영화과 이름은 어반소울 이하돈문 2010년 5월 20일 한양대학교 총장 김종양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후! 예 동상에 빛나는 우리 어반소울 서울시 정신상태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부상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감사합니다. 자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동상에 이어서 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은상부터는 두구두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2010 제13회 한양가해제 본선 은상 참가 번호 12번 황민혁 우후! 경제금융학과의 황민혁군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예 우리 황민혁군 멋지게 정장을 빌려입고 나왔다고 하더군요. 예 멋지게 하려고 우리 황민혁군 예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장 은상 경제금융학과 황민혁 이하돈문 2010년 5월 20일 한양대학교 총장 김종양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후! 자 이제 총 16팀 중에 두 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 자 금상입니다. 금상 이외의 마지막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황군 황민혁군 예 앞으로 나와서 옆으로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드리고요. 자 2010 제13회 한양가해제 금상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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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금상의 식품영양학과 김현정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김현정양 위드니 휴스턴의 노래죠. I have nothing을 가열차게 불러줬던 우리 김현정양이 영예의 금상을 차지했습니다. 자 상장 수여하겠습니다. 상장 금상 식품영양학과 김현정 이하 동문이고요. 2010년 5월 20일 한양대학교 준장 김종양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후 놀라운 가창력으로 I have nothing을 완벽히 소화해진 우리 김현정양이 1등과의 총점 차이가 겨우 4점밖에 나지 않았던 우리 김현정양 총점 463점으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준 영예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양대학교 제13회 한양가요제 영예의 대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더 크게 해주십시오. 영예의 대상 시몬 소울 우후 아 학우들이 다 뛰쳐나오고 있습니다. 예 축하해 포옹과 예 아 예 예 고맙습니다. 예 축하드리고요. 예 예 감사합니다. 자 축하는 축하는 잠시 후로 미뤄주시고요. 우리 총장님이 기다리시니까 예 잠시만 잠시만 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총장님 기다리죠. 차렷 경례 예 상장 수여하겠습니다. 상장 대상 소속 건축공학과 이름 시먼 서울 위 팀은 2010년 제13회 한양가요제에서 갈고닦은 기령을 선보여 한양인으로서 빛나는 열정과 재능을 펼쳐보였기에 이 큰 상을 수여합니다. 2010년 5월 20일 한양대학교 총장 김종량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후 예 아 다시 한번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구요. 예 우리 오늘 이 뜨거운 대상 수상자의 무대는요.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구요. 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예 차렷 예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총장님 감사합니다. 자리해 주시구요. 우리 수상자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.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. 참가해준 본선 참가자와 함께 고맙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자리해 주시구요. 우리 대상을 수상한 시먼스 우울은 잠시 후에 우리 연예인팀의 공연 이후에 연예인팀의 공연 이후에 시간 관계상 무대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본선 대상까지의 시상식이 모두 마셨구요. 본격적인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. 연예인 특별 무대가 이루어지겠습니다. 첫 번째 무대죠. 심장을 뜨게 만드는 그들의 목소리 천상의 하모니 그룹 8 8 8 4 5 5 5 5 5 5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